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종이 자기 아버지 숙종식 환국을 하고 있잖아요 확확확 뒤집는 거요 어떻게 보면 숙종보다 더 머리가 영리하게 지금 환국을 하고 있거든요 숙종은 여야야여로 확확확확확확확 바꾸는 거가 몇 년에 걸려서 쳐서 한 번씩 한 번씩 바꿨는데 이 아들내미 경종은 그냥 며칠 사이에 여야여야 이걸 바꾸잖아 정신 못 차리게 너희들 까불지 마 난 조선의 왕이야 어디 감히 내가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난 바보가 아니야 이거예요 어쨌거나 이 상황 졸지의 강경파 노론들 싹 다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경종은 이거예요 숙종식 환국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멍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소론과 노론이 싸우고 있던 상황 모두 다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때다 하고 빵 한 방 날려버린 거예요 노론 싹 다 날라갑니다 이야 소론도 여기서 쫄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지금 자기도 저 노론 꼴 날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 노론은 이미 아웃됐고 지금 그 얼떨결에 권력을 또 주게 된 소론도 덜덜덜덜덜 떨어요 근데요 지금 일단은 어어 하다가 소론이 다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경종은 소론과 일단 같은 편이지만 소론도 긴장해요 왜냐하면 저 왕은 우리도 한 번에 한 큐에 날릴 수 있다는 걸 소론도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장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경종시대에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가만히 봐요 역사는 사람 사는 스토리예요 그 상황이 돼봐요 여러분들 빙의가 돼서 누가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지금 동추리 탈까요 세제죠 연인군이요 지금 자기를 놓고 지금 노론과 소론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제 연인군이 통치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연인군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손입니까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조가 되는 이 연인군 세제가 딱 보고 있어 지금 어차피 자기를 밀던 노론은 한 방에 다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요 소론 얼떨결에 집권한 저 소론은 나를 미워해요 이 소론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인군 세제가 도박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상황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는 죽어요 어찌됐거나 이 정쟁 권력 다툼 가운데서 죽어요 그래서 연인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경정도 바보가 아니었지만 영조가 되는 연인군은 더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왕대죠 도박을 합니다 배팅을요 뭐 사람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들을 먼저 죽이자 결정을 해요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 그래서 경종을 찾아갑니다 누구냐 저 동생입니다 아니 세제입니다 들어와라 가서 무슨 일로 왔냐 동생아 아 동생이란다 세제 무슨 일인가 전하 전하 아니 세제 왜 오나 하이타이가 눈에 들어갔나 전하 그게 아니라 내관들 중 일부가 저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전하 뭐야 내관 어떤 내관 말인가 주상 전하를 모시는 내관 중 일부가 저를 세제를 죽이려고 한다 하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하 라고 딱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단은 왕을 어떻게 지금 경종 형이죠 의붓형 왕을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왕을 모시는 수족 부하부터 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 너 형 너를 모시는 내관 그러니까 내시들이죠 전하 식사하셨습니까 형 너 형 너를 모시는 내관 중 일부가 나 죽이려 한다고 딱 연인군이 배팅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형인 경종은 의붓형인 경종은 물어봤겠죠 뭐 내 밑에 있는 내시 중에 몇 명이 널 죽이려 했다고? 그게 누구냐? 해요 그러니까 연인군도 암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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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명 거론합니다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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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너 가르치면서 야 너 너 너 너 나 죽이려 했지?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면전에서 그 내시들 면전에서 너희들 감히 왕을 믿고 다음 왕인 세제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놈 여기서 경종이 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 세제 따위가 현직 왕 내 밑에 있는 지금 내시들을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왕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경종도 격분합니다 격분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연인군 선 넘었어요 그래서 경종도 이름만 합니다 세제 너 너 선 넘는다 내가 그래도 지금 이 나라의 왕이다 경종이 격분을 하면서 무슨 말 하냐면 지금 경종이 앞에 있는 연인군 배달은 동생 세제한테 이런 말 해요 야 너 네가 이렇게 까부는 건 말이야 연인군 잘 들어 너 네가 이렇게 까부는 건 내 내관 형인 이 나라의 현직 국왕인 나 내 내관이 아니라 연인군 너 동생 네 옆에 있는 네 내관이 널 부추겨가지고 네가 그딴 말 하는 거지 역공을 해보래요 연인군 영조가 되는 연인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목숨 건 베팅한 거예요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왕 너 너 지금 나 밉지 배달은 동생 나 밉지 나 죽이고 싶지 어? 나도 그냥 안 당하거든 너 네 밑에 있는 내시들 중에 몇몇이 난 난리려고 했다고 그런 소문 들었거든 걔들 죽여 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지금 왕 앞에서 그랬더니 아무리 어리버리한 경종도 뭐? 동생 내 말 잘 들어 네가 내 앞에 있으면 까부고 날뛰는데 연인군 너 똑바로 들어 현직 왕은 나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내 앞에 와가지고 현직 왕이 내 앞에 와서 내 밑에 있는 내시들한테 삿대질하면서 그 딴소리한 건 내 내시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네 밑에 있는 내시들이 널 부추겨서 이딴 버릇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한 것 같이 보이거든 현직 왕이 내가 봤을 땐 어? 너 너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세제인데요 그래서 경종도 배달은 동생 연인군을 처벌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네 밑에 있는 동생 네 밑에 있는 내관들 귀양 보낼 거야 실제로 경종이 연인군 밑에 세제 밑에 있는 내관들을 귀양 보냅니다 당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연인군 세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예요 지금 왕한테 큰 낭패죠 오케이 봐봐요 경종의 내관이 경종 밑에 있는 왕 밑에 있는 내관들이 내시들이 진짜 연인군을 날릴 계획을 꾸몄는지 안 꾸몄는지는 솔직히 증거는 없어요 지금 하지만 팩트는 뭐냐면 이 권력 싸움 현직 왕과 동생 사이의 권력 다툼의 권력은 이제 확실히 경종 측으로 간 거예요 꽃놀이 패와 파원은 경종이 지고 특히 경종 측 내관이 파워를 주게 됩니다 봐봐요 얼마나 참 가소로울까 경종 밑에 있는 내시 입장에서 봤을 땐 아이고 세제 저거 아이고 우리를 날리려고 했어 파워도 없으면서 가짢네 진짜 봐봐 너희들이 덤벼봤자 너 연인군 너희들이 덤벼봤자 우리 남자고실도 못하는 우리 내시들도 못 쳐요 결국엔 네가 당했네 연인군 된 거예요 이 상황 가만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이 연인군이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게 아니라 자다가 이불 켜기예요 이건요 왕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남자고실못하는 내시한테 당한 거잖아 지금요 다음 왕인 세제가 왕 영조가 되는 이 세제 가만히 당연히 안 있습니다 역공 준비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역공 강수를 둬버려요 뭐냐 딱 이런 말입니다 남자고실도 못하는 내관들조차 나를 무시한다 일국의 세제를 뭐 그런 세제 있어봤자 뭐하겠나 나 내일부로 세제 그만두겠다 사표 쓰겠다라고 강수를 빡 둬버려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요 조선시대 때 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제가 결정됐다는 것은 다음 권력이 결정된 거예요 세제 마음대로 못 봤고요 왕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다음 왕 다음 권력인 세제가 사표 내겠다 한 거예요 나란 알리납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는 경종 그리고 경종을 미는 소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요 다 멘붕이 와요 뭐야 세제 저하께서 사표를 내신다고 와와와와와와와 그래서 노론 소론 다 할 것 없이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돼요 일개 남자 고시를 못하는 내시 몇 명 살리려고 세제 저하를 그만두게 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라고 약간 의견이 일치해요 이 부분은요 노론도 그렇고 소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노론 소론 다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그 내관 몇 명 살리려고 그 그 그 세제 저하께서 지금 사표를 하시는 거 지금 보고 계셔야 됩니까 그냥 그냥 아휴 그냥 처벌하시죠 밑에 있는 내관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봐봐요 내시가 중요해요 세제가 중요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결국 경정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세제 연인군이 거론했던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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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관들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끌고 와가지고 국문을 해요 국문하고 자결을 시키고 또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돼 버려요 이 상황에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연인군 세제죠 싹 다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마지막 사퇴까지 카드까지 쓰면서 결국 이 모든 이 분란의 승자가 됐어요 노론도 그렇고 소론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저저히 연인군 제 가 의도했던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쫙 풀려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노론도 그렇고 소론도 그렇고 깨달아요 뭘 깨닫냐 저 세제 연인군이란 친구 숙빈 최씨의 아들 제 무수리 아들 제 가 만만한 놈이 아니다 승부사다 이런 걸 다 깨달아요 승부사 와 그런데 여기에 또 시한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 이렇게 팽팽한 긴장 가운데 노론 측이 지금 잠깐 권력에서 밀려난 노론 측이 경종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라는 증언이 나와요 빵 폭로가 우와 이거는 지금까지의 나왔던 음모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현직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증언 폭로가 나온 거예요 이야 아니면 이거 가지고 드라마 안 만드는지 몰라요 맨날 만드는 게 장이빈이야 장이빈 장이빈 좀 그만하시고 이거 한번 만들어보시라니까요 어떤 폭로였냐면 이거요 첫 번째 자객이 궁의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칼로 경종을 찔러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플랜 1번 두 번째 궁녀를 이용해서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인다 독살 플랜 2 2번 계획이요 세 번째 계획 플랜 3는 가짜 왕의 교지 교지라는 건 왕의 명령서거든요 오다요 그걸 가짜로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방에 보내는 거예요 수도방 사령부 무슨 경찰청 검찰청에 왕의 명령서를 가짜로 위조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뭐냐 들어오지 마라 왕궁에 문 다 걸어 잠궈라 사인 바이 현직 왕 해서 궁을 다 걸어 잠근 다음에 궁 안에서 왕을 죽이자 대략 이 세 가지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라는 폭로가 나와요 빠바바 여러분 왕을 죽이려고 해야 한 영모가 증언 나오죠 증거 필요 없어요 관련 거론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싹 다 끌려와가지고 무조건 싹 다 끌려와가지고 다 고문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영모예요 당연히 이 관련자들 싸그리 다 끌려와가지고 으악 국문 당합니다 당연히 노론 측 인사들이 싸그리 다 끌려왔겠죠 노론이 자기가 싫어하는 장이비나 아들 경종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노론들 싹 다 끌려와서 국문 받아요 가만히 이 상황을 숨죽이고 있던 소론이 생각해요 그래 이때다 이 기회에 아예 노론들 싹 다 죽여가지고 시를 말려버리자 이 기회에 놓치면 다시는 안 온다 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관련자 관련자 뭐 떼 관련자 싹 다 끌고와가지고 고문을 한 결과 소론 측이 원하는 답을 얻어냅니다 뭐냐 노론 측 정승들 전직 영의정 전직 우의정 전직 조의정 등등등이 싹 다 이 음모사건에 관련됐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야 당연하죠 증거가 없을 때 증언 은 큰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선시대라고 해서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모사건도 바로 못 죽여요 조선에서 지금같이 무슨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증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죽이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으면 증언 자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맨날 줄이 틀고 무슨 고문하지 않습니까 뭐 사육신 때도 그렇고 성산문 막 인두로 지지고 막 다리 부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으로 그래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 한마디 받으라고 그러면 정당성이 있거든 얘를 죽이려고 사형을 시켜도 조선이 그랬어요 고문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래 아무개 아무개가 왕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 얻으려고 소론측이 원하는 답을 고문당하는 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정승들이 노론측 정승들이 거론됐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끌려와 거론됐던 정승들 싹 다 끌려와가지고 노론측 정승들 싹 다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긴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긴장한 사람은 당연히 연인군 세제죠 지금 모든 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젠 정말 죽었구나 라고 연인군은 생각합니다 자기를 밀어줬던 밀어줬던 정승들이 노론 정승들이 싹 다 지금 사형당한 당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노론측 이 정쟁의 최종 정점은 자기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노론 지금 얼마 전에 죽은 노론이 미는 다음 왕이 연인군인데 역적의 중심인데 근데 연인군 측도 여기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요 지금 자기를 밀어주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죠 자기밖에 없죠 여기서 쓸 카드 마지막 카드 또 꺼냅니다 뭐 뭘까요 세제 또 그만하겠다 라고 사표 카드 딱 꺼내요 그런데 이게 참 역사의 미스테리인 게 뭐냐면 경종이 사표 수리를 안 해요 웬일인지 연인군 배달은 동생인 연인군이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너 됐고 너 계속 세제하고 이 영모 사건이 유야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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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